여러분 어떻게 부대에게 듣고 힘이 나신가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려드릴 계획은 뭘까요? 놀이본! 어느 팀의 방향이시죠? 보고싶어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아추입니다 아니요 아추 질려드리기 전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른 수족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안돼 생일 축하 안돼 생일 축하 네 이렇게 구성해서 생일을 마실 분들 영훈아! 아 네 저 뭐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스케줄 기간이 왔는데 이렇게 팬티키가 와서 팬분들이랑 같이 생일을 보내길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정말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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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럼 이제 기본으로 말추를 들려드려야죠 네 다시 한 번 불러볼까요? 네 1 2 3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추 아추 입술이 입술이 안 들렸어요 여기 한 번 더 맞춘 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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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추 아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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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주세요 아추 아추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추 아추 감사합니다